터ải 너를 보러 가면 와 배웠잖아! 두둥 워크샵 무비하여! What does twice eat in a day? 많이 시켜 먹지 않아요? 오늘 먹은 거 아직 너무 아침이니까 어제 먹은 거? 모모씨가 어제 먹은 거 스케줄 때 커피를 꼭 마시는 거 같은데 맞아요 아메리카노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맛인다 맞아요 정연이 언제 오지? 나이스 타이밍! 되게 빨리 왔다 왔다 아이스티어드 얘들아 그럼 혹시 모르니까 예쁘게 마시자 오 예쁘다 이디야 대박 이디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호텔 안에서 그냥 열심히 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포트럭 파티를 하기로 했잖아요 저것도 수박이야 수박도 못 먹잖아 수박도 못 먹잖아 4,5 바나나베 이걸 보러 가면서 그러게 나는 음방을 모르겠잖아 나 뺀 바나나베 바나나베 오 세게도 못 쳐봐 귀여운데? 심지어 나 뮤비 찍고 있는데 스파하고 싶대 마실래? 어 네 너무 매운 거 같은데 이렇게 뭔가 좀 다른가 각 도움이 도움이 바꾸기 도움이 이렇게 완성 오 오 근데 이거 봐 다르나 우와 미나 거 다르다 색크림 어? 어 달라 미나 거 더 어? 400번을 젓는거야? 크림 탔나 모모는? 너무 맛있다. 모모 맛은 모모의 달걀. 깜짝 우유 넣었어. 허어, 트와이스! 저런 음료 함께오. AoHHگesty! 초콜릿! 그런지 그래놀아 콕콕홀 레드베리 그레놀아 unav! 감 graduates! 티 급 assum peripher Roswell 아... 기대해도 되나요? 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얘나야, 잘 마실게! 마셔! 두둥 워크숍을 미아야! 예!! 좀만 더 찬 보면 되겠네 스타벅스는 제가 카페라 때는 안 좋아하는데 소이라 때는 너무 좋아해서 시럽 없이 먹을 때도 있고 조금 달달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럽을 한 두 번 추가해서 넣으면 된다고요 한 시간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매니페 이거 심한 거? 커피 마실래? 모 Mount British Coffee 촬영 중 나 운동 언제 하냐? 근데 채영이 옛날에 운동 엄청 꽂혔던 때가 있었잖아 난 그때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숙소에서도 그 기계 사과지가 많아 나 밥 먹으면 안 먹어 う~~ ok 언니 커피 마실 수 있어?! 근데 저거 물 아직은? 그러면 안 나와서 고생 고생 나쁘지 않아 지난주노동차 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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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고급스러움 아 고급스러움 가져가 나 이만큼은 먹을게 음료 안 시켰어? 너 못 시키지? 만드는 게 참 지금 쟤 한번 이렇게 지금 마지막 퇴근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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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저 끝에도 뭐가 있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잘 안 먹는데 오늘 아침에 왜 먹었단 말이지? 이 정도가 또 샷 샷